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, P4G 정상회의를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P4G는 정부와 기업,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녹색성장 등 국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덴마크,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향후 3년간 2억 달러로 2배 늘리고 내년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.